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정식 기자, 북한이 대규모로 보낸 풍선 얘기부터 해볼까요? 각종 오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 안에 전단지 같은 건 없었나 보죠? 네,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남한 전역으로 풍선 260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풍선 아래에 비닐봉지를 달아서 그 안에 오물들을 넣었는데요. 담배꽁초, 폐건전지, 천조각, 페트병 등에다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퇴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남한을 비방하는 전단 같은 건 없었는데요. 북한이 체제 선전을 해봤자 거기에 현혹될 우리 국민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만이 많다 이런 걸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많은 풍선을 보낸 겁니까? 이미 지난 25일에 국방성 부상 명예 담화로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북한도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많은 휴지와 오물들이 살펴봤습니다. 국방성 부상 명예 담당이 살포될 것이고 이를 수거하는 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남 풍선을 보낸 뒤에 나온 김혜정 담화에서는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라서 맞기 어렵다고 한 것을 빗대서 북한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마음먹고 맞대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이 대북전단이 북한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요. 또 전단이 북한 쪽으로 정말 날아가기는 날아가는 거냐 이런 전단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 보면 전단이 북한에게 상당히 아픈 물건이다 이거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단효과가 별로 없으면 북한이 무시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김여정 담화를 보면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전단과 남한의 잡사상을 북한에 유포하려 했고 화폐와 물건을 들이밀어 북한 주민들을 우롱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걸 역으로 보면 우리 민간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외부 정보를 담은 전단지나 1달러짜리 지폐 같은 것들 때문에 북한 당국이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런 실토로도 들립니다. 전단이 남북 간 긴장 요소라는 비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대북 전단의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북한이 오히려 효과를 확인시켜주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정식 기자